정월 대보름을 맞아 5일 주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인 법물동 당제가 진행됐습니다. 법물동 당제는 수성문화원이 주최하고 법물동 노인회와 자치위원회가 주관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진행됐으며 보호수 느티나무 옆에는 효행과 열행을 기리는 밀양 박후성처 성주배씨 지려비가 자리하고 있어 당제와 함께 성주배씨 지려비에 대한 향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법물동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 시작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